보라카이의 저주 아 Vera가 들어간다! 보라카이 왔습니다! 여기 와서 즐거운데 왜 저주라고 해? 왜냐하면 저희가 도알피치 해! 여러분들 이것 좀 보라카이! 자 일단 들어보세요 저희 저주 야 얘 들어보래! 하나 둘 셋 틀어보래! 야 말 잘해야겠다 보라카이의 저주 틀어보세요 틀어보래? 틀어보래! 틀어보래! 보라카이의 저주 오프닝 말씀드릴게요 저희 돌잼이 항상 어딘가 여행을 가면 저주에 걸립니다 저희가 보라카이를 처음 운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왔었는데 그때는 저주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때는 저주의 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와! 아니 그 뿐이 없어! 뭐냐 이게 저주의 신 보라카이의 저주의 신은 물놀이 저주의 신인데요 물기신이야 물기신이야 저희가 물놀이 저주의 신이 내린 그 저주를 풀지 못하면 저희가 보라카이 있는 내내 물놀이도 못하고 배탈나고 심는 거예요 오마이갓 물놀이의 저주를 풀어야 됩니다 아! 프리미션! 아! 이 저주를 풀어주소서! 아! 먼저 보라카이 간단합니다 피치발리볼 공이 있죠? 우리가 7명이잖아요 네 중복이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중복 안 돼요? 순서는 상관없고 순서는 상관없지만 노바운드로 중복 없이 가야 됩니다 여기에 바운드가 돼요 노바운드? 당연히 바운드는 안 되죠 물농이라서 움직이면 쉽지 않은데 일단 한번 해보자 준비 시 시 시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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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있다고? 아! 왜! 근데 이렇게 붙어있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위로 올려야 돼요 위로 올려야 돼요 1번 위 아! 1번 위 아! 이건 보라카의 저주가 아니고 알모의 저주 호미로 존나 긁은 거 같아 야야 명준이가 가운데로 쐈잖아 다들 가만히 있었어 나 혼자 용기 있게 난다 형 박수 한 번 주세요 용기 있었습니다 박수 한 번이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뒤통수를 하면 어떡하니 아니 싸우지 맙시다 아니 미안하다 우리 서로 탓하지 말자 아니 탓하지 말자 야 이 새끼 뭐해 보라카의 저주 3드 레벨 아우 땅 땅 땅 땅 땅 전략 좀 아 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하다가 진짜 전력됩니다 여러분들 제 지문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대구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을 맞자 띠이 야 좋다 띠이 아 최초로 4번을 쏘겠습니다 전략 좋아 전략 좋아 야 이거 괜찮다 오 좋아 그래 악혈아 그래 악혈아 아 띵띵땅 오 오 내 똥가성 오 오 띵띵땅 오 오 내 똥가성 오 오 야 야 야 야 어 나도 잘하는데 아니 자 여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몸이 개쓰레기라서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 아 제가 처음으로 할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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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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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잠시 후 들어가자 구라카이 들어가면 하나 둘 셋 구라카이 갑시다 하나 시작이 좋아 둘 셋 여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네 가이웃 내 목에는 이 둘을 NEY 하나 sucks 오 Favorite ied 오 cualquier 예 성 damn Why 저 자리 바꿀까? 자리를 바꿔줄게 김동윤의 적인데? 아니 애초에 너무 짧게 왔잖아 너랑 나랑 좀 붙어있어야 될 것 같아 흐트 그걸 바꿀까? 뒤로 가야 돼 뒤로 아니 야 이기가 어려워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내가 마음이 급하나 내가 나 원래 트롤이었지 나 감각라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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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땐 지환이 형은 앞에 놔야 돼 지환이 형이 처음 해야돼 아 그래 너가 어딨어 그래 자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자 제대로 할게요 위로 띄우고 둘이 돼 아니 아예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와야 돼 너 두상이 좀 이상하잖아 왜 이렇게 공이 불규칙적으로 나가지 구함을 외치자 꼬라카이 응이 아빠와 아들 그건데 꼬라카이의 전진 꼬라카이의 전진 꼬라카이의 전진 구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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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지환이 형이 잘해줘 지환이 형이 잘해줘 야 나만한 놈 없지 1번 1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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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스맨 1 2 어 여기다 가자 정복이야 멋있게 땅 땅 땅 안 돼? 벼를 그러면 나는 어디로 보낼지 몰라 이게 뭔 소리야? 너도 모르잖아 그거 나 이제 숙소 오고 싶어 아니 조심으로 가자 조심 별놈들로 가자 별놈들로 뭘로 가자는 거야? 별놈들로 한번 해보자 쉽게 한번 가보자 별놈사람이 어디야?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냥 앞으로 갈게 나한테 올 줄 몰랐다 1 2 3 어? 구함을 해서 하나 둘 셋 고랑카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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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약하게 약하게 하나 약하게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아 근데 우리 좀 웃으면서 하자 하하 웃자 웃자 갑시다 갑시다 가자 하나 둘 아 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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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어 아 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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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인데? 아 머리 이렇게 했잖아? 아 머리 이렇게 했잖아? 아 머리 이렇게 했잖아? 말하는 것처럼 신혜성 머리였다고 웃겨서 날아갔는데 백복이? 하나 둘 둘 넷 넷 다섯 아아 아 3초 1 2 3 4 4 4 거북도 깬성 하자 미리 마주 나와야 된거야 거북이다 거북이 그냥 해보자 해보자 하나 하나 넷 우와 넷 아 너 어젯밤이 맞는데 네 오 오 오 오 오 오 다 같이 메탈춤 동주완슈 등줘 동주완슈 등줘 동주완슈 등иг acho 동주완슈 right rein 1 2 3 아~~ 좋았어 잘 나왔어 그리고 우리보다 더 지친 사람이 있어 편집해 주는 창조 선배야 창조 창조 아, 일부가 아니고 아, 일부가 아니고 일부가 아니고 일부가 아니고 병신새끼들 두툴 셋 넷 공이 오면 나다 싶은 걸 일단 달려들어야 해 너무 눈치를 봐 지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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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싶은 걸 일단 달려들어야 돼 내가 마희라고 했었어 4년이 11시였어 달려드는 갱넘 너무 좋았다 나 달려들면 어떡해 끝나는 거 아니야? 갱전이 이렇게 좋을까? 그러네? 한 명만 쏘고 다섯 명이 뭉쳐있어 이미 공을 여고 가운데 땅 멈출래? 해보자 공 이쪽으로 가게 해볼게 여기 이렇게 딱 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 이렇게 딱 하면 된다는 거지? 오 말했어 말했어 오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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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말했어 말했어 아니 아니 옷처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어떻게 해? 오케이 아 어? 어 나 맞았어 조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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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설사 이렇게 한다 해도 보라카이 도전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꼼시였기 때문이죠 꼼시를 부리지 않고 정성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제발 보라카이 차가정 하나 둘 셋 가자 이거 봐 이거 어떤 눈치로 보자 자리 위에도 앞으로 안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하나 천 세 세 세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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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s 지금 누구도 왔어요. 누구 누구도 왔어요. 그 점심 1번 좋아 4번 5번 6번 1번 1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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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4번 3번 4번 1번 3번 다들 진패이라 멘트도 안춥니다 빨리해 야 렛츠고 렛츠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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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그냥 해보고 싶었지? 그거 좋아 나도 그거 계속 생각했거든? 네가 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너무 충동적으로 얘가 진작 이걸 하는데 대가리에 꽂아버리고 싶어서 이게 여기에 온전히 임할 수 있습니다 경신 뭔가 죄책감 들어가서 살짝 소심해졌어 지금 반응 좋아서 반응 안해줍니다 개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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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바로가 가자 가자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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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 야 뭐야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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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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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포라카이 저주를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전 일곱 번성 공예사야! 여러분들은 오늘 힘입어 포라카이 저주를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일곱 명의 힘입어가지고 포라카이 저주를 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마음껏까지 마주셔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포라카이 저주를 풀었습니다 아멘! 포라카이 저주는 드디어! 끝났습니다! 우둣기 빼고 되잖아! 한번 물어봐야죠! 아 고생했다! 퀘이! 툘이 잼! 툘이 잼! 툘이 잼! 툘이 잼